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2월 벤처다운 벤처기업 발굴을 위해 벤처기업 확인 제도를 전면 개편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벤처 확인 제도를 민간 전문가 중심의 벤처기업 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개편한 건데요. 이 제도를 개편한 이후 1년 동안 유형 편중 현상이 완화되고 창업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변화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벤처기업 확인 제도란 벤처기업법에 규정된 일정 여건을 갖추고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해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1998년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증해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건데 우선 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최대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 4년간 취득세 75%가 감면되고 3년간 재산세 면제를 받은 후 2년간은 5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와 코스닥 상장 심사기준 우대 등 세제, 금융, 인력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2월 벤처기업 확인 제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공공기관 중심에서 민간 전문가 중심의 벤처기업 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개편한 겁니다. 벤처기업 확인위원회는 벤처 생태계에 관련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단체, 학회 이런 데로부터 저희가 후보자 추천을 받고 거기서 벤처 생태계의 기여도라든지 전문성, 상징성 등을 종합 검토해서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총 50인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물론 지난해 1월 위촉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위원분들은 시장 친화적인 제도 운영에 따라서 산업계, 지원기관, 학계, 연구계, 공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로 개편된 지 1년. 그 결과 다양한 변화와 성과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확인제도 개편으로 보증대출 유형이 폐지되고 혁신성장 유형이 신설되면서 유형 편중 현상이 완화됐습니다. 공공기관 3곳에서 진행되던 벤처기업 확인을 민간 전문가 중심의 벤처기업 확인회가 벤처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개편하였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이후 벤처 투자 유형 및 연구개발 유형의 비율 증가로 벤처 확인 유형 편중 현상이 완화되었고. 또 제도 변경 후 혁신성을 강조하는 평가 기준 도입과 업력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평가 지표 운영 등에 따라 업력이 3년 이상, 7년 미만의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소폭 증가한 반면 7년 이상 기업의 비율은 소폭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기업 대표자 연령대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표자의 연령이 청년층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의 확인 비율이 25.5%에서 28.2%로 증가해 벤처기업 대표자의 평균 연령이 낮아지는 결과와 함께 고등학생 등 20세 미만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벤처기업 두 곳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희 트윈스튜디오는 친구들이 창작물도 공유하고 상품 판매도 진행을 하면서 수익 창출도 할 수 있는 그런 크리에이티브 커머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대인 대표자가 있는 벤처기업은 저희 회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정리가 돼서 통계가 나왔다 보니까 여러 회사에서 연락이 많이 온 것 같아요. 저도 기사나 이런 것들 확인했는데 좀 뿌듯하기도 했고. 업종별 신규 벤처기업 수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도 변경 후 기술, 사업성의 혁신성이 높게 고려되는 평가 특성에 따라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비율은 35.8%에서 40.5%로 증가한 반면 제조업의 비율은 55.8%에서 48.5%로 감소한 겁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벤처기업의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대면 기업 분류를 시작한 2020년 말 25.5%에서 1년이 지난 2021년 말에는 33.1%로 비대면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겁니다. 중의부는 이처럼 민간 주도 벤처기업 확인 제도가 안정적인 운영을 보임에 따라 향후 혁신성장 유형의 평가 지표를 고도화하는 등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새롭게 신설된 혁신성장 유형의 평가 지표를 고도화하는 한편, 벤처투자 유형과 연구개발 유형의 기준도 현재 시점에서 부합하는지 살펴보는 등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벤처기업 확인위원회는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벤처기업 종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통계자료도 다양해져 일반인들이 쉽게 벤처기업 통계를 알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동규입니다. 촬영기자1호